야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가세요! 자, 일로 주세요. 너희는 혜정이다! 너희 싫어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혜정이다! 신경이야, 왜? 신경이야, 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야, 에릭이 너 형 몰라, 너 진짜! 우리는 혜정이다! 야, 하나 어딨어? 완동이 어디 갔어, 완동이? 바다에 빠졌다. 바다에 빠졌다. 완전히 빠졌다! 야! 혜정, 혜정, 혜정이다! 우리 걸 왜 가져와요? 그 공개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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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 그 공개는 바로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셋. 뭐야, 뭐야, 뭐야. 그렇고, 그래! 아니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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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주관에서 했네. 아 펼쳐 있네. 누가 또 주관에서 했어. 야 지효야 지효. 야 우리가 주관에서 잡아야 돼. 야 우리가 잡아야 돼. 야 꼭 마치 이쪽이 해석했잖아. 백펄의 저주. 백펄이야 또? 너희들의 보물. 너희들의 보물은 저주에 걸렸다. 대결을 통해서 저주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겠다. 어? 또 대결해야 돼? 이긴 팀에게는 좋은 힌트가 진 팀에게는 모호한 힌트가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힌트를 모두 모아. 저주를 먼저 푸는 팀만이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파이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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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대결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니 여기는 근데 우리 저 신화동생들은 다섯 명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 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다섯 명은 친구랑 같던데요? 왜 그러세요? 사실 누락이에요. 내가 뭐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얘네들 열정 장난하네. 아니 아니 아니요. 승부욕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승부욕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했죠. 번지점프에서 서로들 동영부터 나오고 아 그렇지.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혜성이하고 여기 지금 엔디하고 장난해. 엔디 얘가 슈퍼맨이잖아요. 엔디가 제일 슈퍼맨이잖아요. 엔디가 제일 슈퍼맨. 내가 보기에는 보안이 없는 게 오히려 진짜 갈 수 있어요. 다행이야. 은근히 그 명이에요. 신혁 보안이 있었어요. 보안이가 힘 쓰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안 맞게 레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적은 없지. 아니 근데 신화하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럼. 오늘 피비린내가 하는데. 어 근데 에릭은 진짜 여기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 잘생겼어요. 원래 잘생겼어요. 원래 잘생겼어요. 연단 안 됐어. 잘생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리고. 아 나 진짜 이거. 저기가 졌어요. 아 이거 불필파요. 여기에서 많이 온 거 같아. 아니 그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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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예술이다, 예술. 멋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이게 잠겼다가. 이게 2시간만. 이후로 만날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트 차량 왔다. 이런 수가 있다. 죽는다, 진짜. 진짜 죽는다. 이런 세상이네. 이게 바다가 됐다가. 맞아, 맞아. 이후로. 오늘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 때가 졌어요. 애 너무 잘해. 야, 시은아 살아있어. 이후로. 이후로 이렇게 일어나.